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된 상업광고를 송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TBS에 2,303만 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TBS에는 상업광고 방송이 금지돼 있지만, 지난해 10월 40초짜리 화장품 브랜드 가히 캠페인을 131회, 20초 분량의 동아전람박람회 광고를 26회 내보냈습니다. 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구에 해당 광고 송출 횟수를 97회 누락해 제출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